우석분만의 매력 개인적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도 우석분만의 매력을 잠깐 보여주시면 어떨까 좋습니다 아 멋있어요 프로듀스 원우원 연습생 라이반린씨가 가장 닮고 싶은 선배가 우석씨라고 우석이요 랩은 우석님이 바로 접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왠지 알 것 같습니다 남자만 봐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라이반린, 속사후배 라이반린이 우석씨 직접 랩으로 완급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메세지나 남겨줄 수 있을지 갈린이가 제 랩으로 제 이름이 들어 한 걸 물어봤어요 너무 저도 깜짝 놀랐고요 사람들이 되게 갈린이가 한국에 온 지 6개월밖에 안되는데 우석이가 어떻게 해서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정말 해줄게 없었어요 사실 근데 갈린이가 올 때부터 저를 너무 좋아해줬고 저도 지금 프로듀스를 보면서 갈린이를 응원 중입니다 랩은 우석이요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! 원우랑 갈린이도 화이팅 하시고요 원우랑 갈린이 화이팅!